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지아이노베이션 오늘 9% 양봉입니다 제가 뭐 사실 어떤 재료나 뉴스나 호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잘 안 드리죠 지아이노베이션한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영역 오늘 캔들을 위로 쌓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구간이죠 여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리고 똑같은 가격을 굉장히 여러 번 줬던 게 또 지아이노베이션 차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하단과 상단의 이 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 거의 막 이제 예전으로 보면 방산주 진짜 무거운 방산주 이런 애들이 진짜 박스에 가둬놓고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냥 무의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이노베이션의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혹은 고점 전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한 달 동안 앵무새처럼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냐 시장의 어떤 바이오가 주도해 나가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고요 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유한양행과 지아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연관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이오와 이체런지로 시장을 컨트롤했던 그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반도체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그런 자금들이 결국 바이오와 이체런지로 번갈아서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함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뚫을 때 모멘텀을 던진 거죠 트리거를 던진 겁니다 트리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기관 쪽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12,000원까지는 가격을 열어놓겠지만 12,000원을 찍고 오히려 반등을 기대했던 것도 수급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가격을 쭉 만들어놨던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관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굉장히 열심히 넣어줬고 이런 식으로 가격라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얼음땡 포지션을 안 잡죠 그러다가 신고가 부분으로 갈 때 되니까 이제 투신, 연기금, 연기금을 빼간버리고 투신 쪽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 또 외국인 양매수 굉장히 신고가를 뚫을 때 나오는 꽤나 정석 같은 패턴들이 최근 3그날 동안 쭉 나와주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매도 많이 나왔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를 뚫긴 했습니다 이러면 가격 라인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지죠 하지만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신고가에 들어가는 종목은 분할 매도 내가 지아노벤션을 아래쪽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봤을 겁니다 하단과 상단 나눠 놓고 상단으로 이거 캔들 만들었으면 이거는 뚫으려고 시도하는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전고점까지 이거 뭐 신고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느끼시겠지만 5% 6% 10%만 올라가면은 차트가 전고점까지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만치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그 지루한 구간을 버티고 끌고 올라간 거잖아요 분할 매도 100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1주 2주 5주 또 유한영이 오늘 외국인매도 뭐 기간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HIV도 꺾였고 알테오젠도 오늘 은봉 나왔고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바이오가 또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뭐 신고가 랠리를 쭉쭉쭉 보여주면 또 좋겠지만 압구관처럼 전고점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에도 뭐 신고가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이게 시기가 좀 아쉬워요 한 이 정도 타이밍에 지아노벤션이 이 가격대를 그냥 올려놨으면은 아마 한 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갔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바이오가 약간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빠지기 쉬운 그런 시기에 이제 가격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조금은 타이밍이 아쉽다 뭐 그럼에도 모멘텀이 좋으니까 뭐 신고가 랠리는 또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그 기본적인 처음에 이제 처음 영상 찍을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관점은 이거는 그냥 전고점 신고가 왜냐 타이밍 박자가 지금 다 잘 맞아떨어진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늦긴 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차트를 쭉 올려줬고요 뭐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도 챙길 만큼 챙겨놓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 보통 대응할 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 많이 드리냐면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요 기분 좋게 수익 챙기고 내가 그 수익으로 뭐 먹을지 뭐 살지 이런 거 그냥 행복한 고민하면서 나머지 절반 부담 없죠 가격 라인만 체크하면 돼요 어차피 중간에 오르고 내리는 거는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전량을 그냥 그대로 들고 조정 나오는 거 신고가에서 조정 나오는 거를 눈으로 지켜본다? 그 멘탈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가 아닌가 뭐가 내가 쫄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대다수일 텐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유한양이 만약에 밀리고 아니면 뭐 다른 바이오 종목이 밀리고 뭐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 타이밍에 만들어지는 은봉이 나오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두면 그런 것들이 나와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조금씩 챙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간에 은봉이 팍 나와도 잘 버티죠 나는 그동안 챙겨놓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몽탱이를 내가 나는 꼭대기에서 팔 거야 해가지고 몽탱이를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은봉 같은 거 팍 나올 때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수익률 많이 깎인 상태에서 전략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런 다음에 반등 나오면 또 들어갔다가 손실되고 꼭대기에서도 물리는 거죠 저는 그런 패턴들을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반복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주 이제 드리는 거고 수익은 1%든 2%든 언제든 오른 겁니다 오늘 수급은 일단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어떤 그 시신의 특징 4분기 배당놀이고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미국 시장도 실적 지점 들어가고 이럴 때 바이오가 좀 불리함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내가 좀 처음부터 원했던 수준의 수익은 좀 챙겨놓으신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이후에 차트와 수급 이런 것들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거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래쪽으로는 15,000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런 차트들이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오늘 만들어진 캔들 있죠 이게 전구점에서 시가 띄우고 만들어진 캔들이라 이 캔들 영역 안에서 조정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5,000원 그 다음에 내가 하단을 좀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이 가격을 줬을 때 14,200원 정도 이때 이제 종가 부분 그 가격까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12,000원 또 뚫어주는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지루한 구간을 버텼던 주주분들 대단히 또 수고 많으셨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응세처럼 1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12,000원 위협적인 가격 아니다 12,000원 찍으면 이거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수급도 이탈 없다 바이오 분위기 좋다 이제는 그래도 좀 들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시장이 보여준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어떤 4분기라는 특징에 맞춰서 일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참고자료들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링크 아래쪽에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무료 수행종목도 이쪽에 안내해 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주제분들 또 결국 원했던 그런 수익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축하드리고 기본적으로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도 좀 이기면 좋겠네요 어느 팀을 응원한다 라고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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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